아머드 코어 6 미션 S랭크 가이드 이번엔 특무기체 격파입니다 카타프락 토이죠 란세츠 란세츠 레이저 터렛 가봅시다 이거 이제 이 어쌤 소개할 때도 한번 잡았었는데 어쌤 소개할 때도 한번 잡았었죠 어시 시트를 켜고 머리 위리 떠서 터렛 계속 쏘면서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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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 터렛! 피해! 피해! 더해! 터렛! 터렛! 끝났군 요렇게 조금 밑쪽에다가 이렇게 터렛을 설치해서 대각선으로 하면은 얘가 은근히 많이 맞아요 우리도 이런거 달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이거 와... 얼마나 좋아 강력한 레이저 캐논 강력한 미사일 강력한 다연장 미사일 갖고 싶다 끝